대한민국 변호사 임합명실에 한때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액 연봉의 전문 직업군이었습니다. 다들 남자가 무슨 사짜로 부처에 출세한다. 그런 분위기였어요. 이게 도대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. 방송에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. 제가 중학교 때 방송반 반장을 했습니다.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.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 조금이라도 우리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는 일 항상 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겠다.